노래를 하나 어떻게 내가 들었어 내가 갖게 됐어 어 제가 직접 대표가 돼서 이 곡에 딱 어울리는 우리 멤버들 중의 멤버는 진주하고 미주에요 조금 들려드릴게요 네 그 모니터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신나게 슬퍼하기 쉬워도 외우고 있는 번호와 눈 감아둬 선명한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게 없어질 수 있게 해줘 되게 좋은데? 내 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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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다로 약속으로 그곳에 두고 그곳을 찾아 너무 좋다 목소리가 잘 붙는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캐치하죠? 너무 어울리는데? 어울리죠?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잘 들었고 1절은 이제 진주씨 들어가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자 들어가세요 오늘도 이래 어젯밤처럼 이래 이래 안녕하십니까 딱이네 딱이야 들리시나요? 네 한번 가볼게요 잊을수있게 없어질수있게 해줘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이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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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귀엽고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너의 후회함 된다 부어있을 텐데 부어있을 텐데 완전 좋아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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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완전 좋아요 그렇죠? 지워도 외우고 있는 번호와 눈 감아도 선명한 그 얼굴을 잊을수있게 없어질수있게 해줘 나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나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난 독하지 못해 오늘도 이래 어젯밤처럼 이래 내 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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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으로 약속을 어기고 자꾸 그댈 찾아 고장난 인형처럼 왜 멈추지 못해 이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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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기억고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매일 후회할 텐데 부어있을 텐데